반갑습니다. 비호건 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입니다. 오늘 화요일 인데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자 자 인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올해 똑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 인비디아 글쎄요 여기 이제 그 예 ARM 을 인수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해 하는 업체들이 많죠. ARM 을 팔아야 되는 손정희 회장 측은 지금 발등이 좀 떨어졌고 자 인비디아 도 뭔가 조금 예 닥 줬던 강아지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뭐 ARM 을 직성장을 하겠다 손정희 회장 그렇죠 소프트뱅크 측은 뭐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야말로 크게 휘청일 수 있는 소프트뱅크 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nvidia 는 또 최강의 gpu 를 새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데이터 센터용 cpu 를 내년에 출시한다. 이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젠슨 황이죠. 젠슨 황. 그야말로 gpu 라는 개념을 시장에 첫 도입한 사람이죠. 예 지포스 예전에 아 저도 지포스 처음 나왔을 때 지포스 2월 6개인가 그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처음 나온 제품을 사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예 그렇죠 rtx 시리즈 레이 트레이싱으로 무장한 새로운 개념의 그래픽 카드 자 채굴 열풍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래픽 카드를 손에 쥐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옷돈을 주고도 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이 기회다 해서 게임 좋아하시는 유저들은 지금 그래픽 카드를 이제서야 살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자 새로운 또 인공지능 칩을 여기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22일 새롭게 공개한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건 이제 새로운 gpu 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뭘 만드는지 자 그리고 가장 빠른 아 지에 비해 더불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cpu 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tsmc 에서 4nm 공정으로 아 tsmc 만 논하네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엔비디아 그레이스 하파워 라고 불리는 새로운 차세대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칩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여기 뭐가 또 붙어 있고 주변에 또 메모리가 같이 붙어 있고 온보드 형태로요. 자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저기 나오죠. 스카이넷 인공지능에 중추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기계가 인류를 역습하는 거죠. 자 거기 그 터미네이터 sf 영화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다름 아닌 엔비디아가 아니냐. 하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나오죠. 어 최근에 인수가 무산됐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에서 ARM 자 그 기술을 기반으로 또 새로 만들었는데 자 어이 뭐 무섭습니다. 무섭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자 이네들의 야욕이 과연 어디까지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울 정도인데요. 다음부터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나와서 손정이는 지금 뭐 지금 지금 낭패입니다. 지금 ARM을 팔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무산이 됐기 때문에 직상자능을 지금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ARM이 인력을 최대 15% 정리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자 1,000명. 1,000명 정도의 인원이 가면 되는데 얘네들이라도 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삼성전자, SK 뭐 그렇죠. 이런 업체들. 기회죠. 이런 고급 인력을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 ARM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은 시장에서 반발이 크니까 거기서 나오는 1,000명 인원이라도 인원이라도 우수한 인력이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SK 스퀘어 박정호 대표이사인가요. 자 반도체 블록체인 투자. ARM도 사고 싶다. 이 기업을 잘 보십시오. 자 제가 늘상 그 최근에 강조드리는 그 국내 대기업 집단 어디입니까. 물론 물론 이제 두산 패밀리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점 매수의 저루의 기회이긴 한데요. 원전도 새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고. 자 근데 단연 눈에 띄는 그 대기업 집단은 SK죠. SK 텔레콤 하이닉스를 추측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죠. 새로운 신산업에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록체인. 자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반도체. 자 이 부분은 이런 얘기 나오죠. ARM도 사고 싶다. 28일자 오늘 어제장 뉴스인데요. SK 스퀘어의 대표. 자 아우 예 지금 그 이 회사 좀 이따 차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마는 저루의 매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년간 2조원 이상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있고.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들어온 종목 같은데. 시장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더구만요. 저루의 매수 찬스 났습니다. 자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을 인수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주제의 질문에 ARM도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뭐 지분이라도 사고 싶다는 얘기죠. 누군들 안 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자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잘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반도체.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떻습니까. 기존의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최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모리 특히 그렇죠. 물론 이제 모바일 쪽 핸드폰 뭐 이런 쪽 스마트폰 쪽에서 조금 고전을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많이 뺏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애플은 애플대로 뭐 계속 강화된 APA를 개발을 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자 별로 결점이 없어요. 애플 생태계는 그렇죠. 걔네들은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뭐 칩 그렇죠. 하여튼 생태계를 너무 강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안 보입니다. 약점이.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약점이 안 보입니다. 무섭죠. 반면에 삼성이라든가 LG 뭐 이런 데 SK 뭐 이런 데는 약간 약점이 있죠. 그렇죠. 약점이 반드시 반드신 아니고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집요하게 경쟁자들은 계속 팔 텐데요. 공격을 할 텐데 어떻게 할지 한번 대응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반도체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죠. 슈퍼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은 뭐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자라는 쪽에서는 계속 그렇죠. 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엔진이 예를 들면 한쪽이 고장 나거나 꺼졌을 때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좀 우려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디램을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죠. 그리고 선후발 업체들과 치킨게임에서 승기를 가져오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축이 메모리 반도체 축이 어때요?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슈퍼사이클을 장기간 이어오고 있는데 영원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끝나게 될 테고요. 주도권이 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무섭다는 얘기죠. 대호황기가 오면은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반도체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뭐가 될 거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가운데 초호황의 초입부분에 놓여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기사를 검색하건 정보를 얻건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슈퍼사이클 장기호황에 들어서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한 20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G생활관과 같은 기업이 있었죠. 제가 지금 어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밥을 급하게 먹다가 송곳니로 혀를 씹어가지고 상처가 아직 안 나물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양해할 점 부탁드리고 새롭게 초호황기에 슈퍼사이클을 돌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과거 한 20여 년 전에 한국산 화장품 K-Wave 등이 없고 그렇죠. 화장품의 초호황이 슈퍼사이클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호황이 살짝 지금 꺾였죠. 그래서 중국의 견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초호황이 살짝 꺾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류 상품 전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새로운 바통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하고 있는 K-GOOTSY들이 있습니다. 잘 두 눈을 부릅도가 한 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의외에 멀지 않은 곳에 대박의 기회가 새로 연결고 있을 수가 있겠죠. K-POP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푸드, 먹거리도 있고 패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의식주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마크로젠은 얘기입니다. 다름 아닌. 그렇다고 본 종목을 지금 사실하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비오군이 한 두 달여 전부터 마크로젠을 좀 눈여겨보시라. 뭔가 좋은 성장 궤도에 올라선 것 같다. 차트로도 좀 이따 차탐 찍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머니투데이에서.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올라간다. 그렇죠. 직접 찍어보면 나오겠죠. 수치로. 자, 그래서 한국, 일본, 스페인 점유율 1위. 자,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 수년간 계속된다. 자, 이 기사를 우리가 물론 다 믿을 수도 있겠고 안 그럴 수도 있겠은 다만 자, 중요한 것은 수치로 증명되는 것은 이 기업이 현재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을 했다는 단계죠. 그러면 주식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는 아직 많이 높지 않습니다. 자, 마크로젠의 실적 현황이 차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실적과 영업이익이 같이 동반 상승한다. 그리고 세계 유전체 분석 시장 규모. 세계 시장에 비해서 아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보살 것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그러나 어때요.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이런 쪽에서도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뒤에 0 하나씩만 더 붙으면 물론 큰 바람이긴 한데 그때부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시젠이라든가 바이오 센서에서 우리가 봤죠. K-진단 키트들의 위력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션의 해외 거점들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SK 스퀘어 이 회사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차트를 오늘은 트레이딩뷰.com에서 몇 종목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현재 그 트레이딩뷰.com에 이제 여러 관심 종목이 쭉 올라가 있는데 애플이 반등이 셉니다. 자, 보세요. 세계 황제주급 우량주들이죠. 자, 애플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반등이 150불에서 나왔는데 지금 175불까지 그냥 쭉 찍어 올라왔고요. 애플만 있는지 아니죠.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760불에서 지금 1090불까지 그냥 직선으로 튀었습니다. 역시 강합니다. 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2500불에서 지금 2800불까지 그냥 뛰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70불 중반에서 310불을 넘어서 강하게 뛰어올라 있습니다. 자, 뭐 그렇죠. 뭐 금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밀려있고 실버도 좀 올랐다가 살짝 숙이고 자, 오일도 반면에 조금 많이 올랐다가 한번 추락을 했고 다시 반등했다가 조금 밀려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뭐 반면에 또 비트코인도 이런 디지털 자산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예, 굉장히 강합니다. S&P500까지요. 자,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반등폭이 약하죠. 특히 코스피는 좀 반등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100포인트 조금 넘는 반등 자, 코스닥도 예, 뭐 그렇게 반등폭이 크진 않은데 코스닥은 조금 많이 더 코스피보다는 체감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미인주로 취급받고 있는 종목들 보시죠. 네, 먼저 자, 현대사료 지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점상으로 가는데 무슨 수로 잡나요? 자, 그러나 예측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잡으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 사료주들이 이상급 등을 하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차트 감상하시려고 하나 먼저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 굉장히 멋지고 일봉입니다. 자, 메커스 오, 굉장하죠. 지금요. 메커스도 좋고요. 마크로지는 좀 더 찍어 보고요. 심텍 심텍 지금 계단식으로 차트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광조를 드리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고점이 저 위에 있는데 2만 9천원 3만원에 있는데 지금 2만원 찍었네요. 오늘요. 그래서 2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제 시작하죠. 짝대기가 쭉 여기서부터 1만 5천원부터 2만원까지 길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크로젠 한번 보실게요. 마크로젠은 일봉으로 보면 안되겠죠. 자, 아까 얘는 이제 장기 상승 초입에 진입을 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역량이 슈퍼사이클 초입에 진입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됩니까? 월봉이나 주봉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먼저 테슬라를 찍고 자, 다시 마크로젠을 찍어 볼게요. 네, 심태계고 마크로젠이죠. 자, 마크로젠을 지금 이제 그 월봉 종가선입니다. 월봉 종가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검정 라인은 종가선 가격 라인이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트레이딩뷰닷컴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 주황색 라인이죠. 이거요. 이게 뭐냐면 트렌드 라인이에요. 저기 그 뭐죠? MTS나 HTS 상에서는 이거를 제가 세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리는데 자, 월봉상 슈퍼 트렌드 라인인데 지금 그 마크로젠의 월봉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예를 들면 뭐 채널링이 걸려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요. 고점들을 이으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저점의 라인들인데 저점의 라인들은 이제 딱 보시기에도 일정한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는데 뭐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수평선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주고 있죠. 바닥 라인이 그래서 이 라인이 뭐냐 하는 얘기죠. 그 라인이 다름 아닌 어떻습니까? 저기죠. 트렌드 라인의 하단 슈퍼 트렌드 라인 상승 트렌드 라인의 채널인데 물론 고점이 좀 이렇게 낮아지니까 좀 벌썽 사납긴 한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회사는 사실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또 폭발적인 신장을 눈앞에 둔 그런 시점 같아요. 물론 이 추세가 향후 5, 6년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LG생활건강처럼 그렇죠. 신장세가 폭발적으로 10년, 20년 이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현재까지 보이는 지표는 어떻습니까? 좋다는 얘기죠. 예후가 좋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폭증하고 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높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굉장히 싼 자리가 아니냐. 이 트렌드 라인상 하단 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뜨죠. 여기도 거의 정확하게 뜨고요.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월봉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마크로젠을 이렇게 한번 샘플링으로 주 종목으로 한번 찍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사시라 마시라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해 맥커스 아우 예, 뭐 예, 월봉이 끝내주죠. 여보세요. 어차피 갈정목이죠, 여러분요. 어차피 갈정목인데 세력들이 좀 악랄합니다. 보시다시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6천원에서 반 똥가리를 냈습니다. 물론 뭐 팬데믹 구간이 걸쳐있기 때문인데 자, 뛰는 자리 보실까요? 월봉으로 봤더니 여기서 어디입니까? 요번에도 하락이 마무리되고 급반등이 나오는 구간은요. 트렌드라인의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놓고 이런 지표를 이용을 해서도 저점을 잡을 수 있겠구나. 어차피 가는 종목 아닙니까? 맥커스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건 제가 3년여 전부터 계속 떠들었던 종목이죠. 맥커스 맥커스 제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채널에 나옵니다. 유튜브에 여러 차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가는 종목인데 악랄하게 많이 밀었다. 반등가리를 냈는데 물론 팬데믹 구간이 겹쳐있기 때문인데 하락이 마무리되고 바로 돌리는 자리 한번 잘 보시고 맥커스입니다. 월리봉으로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죠. 로버 로버 아우 기가 막힙니다. 얘 심텍이죠. 심텍 심텍 심텍에 뭐 야 끝내줍니다. 월리봉이 아하 예 이런 모습이고 자 SK스쿠어 보통주인데 얘는 이제 상장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니까 뭐 일봉이나 주봉 정도밖에 볼 게 없죠. 일봉이겠죠. 이거 일봉인데 SK스쿠어 보통주입니다. 자 상장을 2021년 11월 말이 한 것 같아요. 그때가 7만6천원 정도 찍히고요. 저점은 최저 구간은 4만9천원 자 그리고 지금은 5만7천5백원인데 주가 많이 안 비쌉니다. 그리고 좋은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 일봉 이거 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SK스쿠어 보통주인데요. 402340 자 상장했을 때 가격이 7만6천원 정도 자 머리를 맞는 자리를 잡을 보세요. 여기 올라오면 머리 맞죠. 7만원에 하락 트렌드의 라인입니다. 거기 와서 맞죠. 여러분요. 그리고 여기 또 센터 라인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아무튼 자 근데 지금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빨갛게 조금만 상승 트렌드 라인이 시작됐죠. 추세가 바뀌었어요. 물론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나 긴 하락 추세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 그리고 하락 추세 라인을 뚫었습니다. 자 뚫었고 자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하락이 이어지고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재매수 찬스가 나오는지 잘 눈여겨보시고 자 뭐 그렇죠 아니면 그냥 바로 쭉 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냥 달릴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지금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기업이 굉장히 뭔가 끼가 보이죠. 잠재력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와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겠다. 어느 대기업이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요. SK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연 눈에 띕니다. 준비는 하겠죠. 삼성 LG에 포함해서 많은 대기업들도 블록체인이라든가 신사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놓고 이런 얘기하는 데는 그래도 SK가 제일 눈에 띄고요. 어디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SK그룹에서 만드는지 아니면 이런 관계사에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SK코인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이요. SK코인 그래서 이게 뭐 루머인지 오피셜인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따 저는 더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오늘 유튜브 보다 보니까 들은 것 같아요. 루머로 끝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준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카카오도 그렇죠. 클레이튼이라는 암호화폐를 개발을 해서 지갑에 카카오 지갑에 지금 들어가서 왔다갔다 하고요. 그리고 NFT 플랫폼 코인으로 오픈C 같은 데도 지금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대기업들이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들이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게임 회사들 비롯해서 여기 이런 족보 있는 대기업들이 만약에 한국에 예를 들면 오래된 대기업들이 가사를 한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양상의 게임이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스쿄어 이런 기업도 우리가 관심 끌어서 무슨 일을 꾸미는가 잘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침 그래서 기사를 먼저 보고 이 종목을 봤더니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하락 추세는 일단락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4만9천원에서 첫 번째 저점이 나온 것 같고 두 번째 저점이 어디선가 또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고점 7만5천원 정도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SK그룹이 그래도 신사업 쪽에서는 가장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쪽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SK텔레콤도 있고 그래서 SK그룹이 지금으로서는 ESG 관련 주기도 하고요. 환경 경영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그룹을 우리가 두루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3,4개 종목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SK스퀘어 차트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비오군의 종가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음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도 계속 꼬이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고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감이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팬데믹 때문에 좀 속히 마무리가 되고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쪽 저쪽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올 한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